체인점으로 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베이스 바이브에 왔는데 캠퍼스보드도 있고 진짜 넓네요 와 엄청 뭐가 많네 이거 얼마 있는게 아니고 이거 오늘 뭐 시간 안에 다 못하겠는데 장난 아니다 엄청나네 규모가 규모가 엄청난다요 똑같은 기억내고 여기 와야겠는데 와 대박 뒤쪽도 케이오가 있고 연결도 올라갑니다 또 계속 운행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고 너무 너무 좋은데